오 색깔별로 있다. 와 거의 무슨 동원이네. 노란 색깔이니까 노란색을 봐야 돼. 14 26. 14 26. 갔다 오라고 해? 14. 여기 호수 있다 호수. 우리 어디서? 바로 옆에 있는데? 수영할 준비 됐어? 야! 이구 엄청 많아. 대박이다. 엄청 커. 오! 어? 나와 같은. 이거 뭐야? 어둠이네? 이거 뭐라고 해요? 어둠이란 얘기. 여기 가려줄 수 있네. 와 이거 색깔 봐. 진짜 웃기. 얘가 엄청 크다. 여기가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정원인데요. 나라 없이. 저희 집이 조금. 넓은 편이라서. 호수 사세요? 이제 현관문으로 가야 하니까 정원을 지나야 돼요.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꺼봐야 되잖아. 너무 넓어서 저도 저희 집이지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 앞에 하얀색 건물 전체가. 여기 이거 제 집. 네? 아 여기는 그 빡빡 까따구리 사는데. 애완이 형만 피우고 있거든. 민사 한 명 많다던데? 내가? 아니 캠 듣는 사람. 현욱이가. 우리가 현욱 거까지 먹을 거야. 현욱아 왜 자고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너 후회할 거야. 우리가 아주 맛있는 걸로 그냥. 가시죠? 레츠 고. 네. 아 키노 코. 네. 아 치케. 우. 돈. 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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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던, ven. 것들도 읽어야지. 라면 먹을까? 라면 입니까? 내가 라면 한 Wood's도 많이 먹었잖아. 근데 약간 라멘과 라멘의 차이라고 할까? 그러면..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메뉴를 고르는 건 지금 사고를 주는 건 아니겠는데.. 오 연태 지금 불꽃 주문을 하고 있어 어 그럼 전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나도 처음이라 가지고 연태 지금 아 야! 야 라리 씨 국백이 안 먹을 건데 뭐 먹었어?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취재.. 취재를 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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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시죠? 스마트한 세상 진동대를 바라보네 나 현욱이 형 어? 잔대? 잔대상 잔대 통화하는 거야? 여보세요? 에이 왜 자 아침 몇 시야? 이거 진짜 잘하는데 오늘 오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면허도 없으면서 여기서 운전을 하고 있네요 오! 스티커 사진! 여기서 셀카 찍으면 진짜 잘 나와 스티커 사진! 아.. 스티커 사진! 출발해 아.. 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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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와우 와우 이번에 눈 진짜 크게 떠보자 아 진짜 크게 진짜 크게 아 못먹는다 이누보가 이누보가 그냥 오케이 하자 귀엽네 그 전에 이제 아니 아 이런 거 못해 아 안돼 얘 하지마 아 이거 이걸로 해 어? 삼십삼십 삼주 삼주 이 다했어완어 다했어완어 너 얼굴 왜이랬네 아 아 큰게 똑같네 이게 그 이게 들어갔었어야 돼 귀엽네 아메리카 나 이걸 해야지 슈퍼마리오지 어떡해? 나는 렛츠고 3등을 골랐는데 3등을 골랐는데 3등 3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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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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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 보세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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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태군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죠? 아까 제가 인피어한테 지고나서 뭐라고 했는데 뭐야? 오 나 황금 나왔어 왜요? 네 어쩔수가 없네요 몰라 여기 제가 시리즈업 운전에 잘하는데 장악감 운전은 재미없어서 아 의지가 없었구나 CC에서 별로 이런거 있었어요 재미쓰라 잘하거든요 피곤해 피곤해 진짜 일찍 잘거야 지금 가자마자 씻고 바로 자네 안돼 지금 멘트 외워야지 나 다 외웠어 해봐 다 했어 민영상 다잇 어 일로쪽 가네요 사실 일본 편의점 뭐가 맛있는지 잘 몰라서 에그 샌드위치 그거랑 푸딩 그거랑 복숭아 물 난 복숭아 다 끌렸어 헐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와 와 먹어야지 두개 먹기엔 먹겠지? 욕심 부리지마 욕심 부리지마 욕심 부리지마 욕천나 말차 어? 말차 뭐야? 와시는 말 주치지 말차 잠시만 음주지 말차 오셨습니까? 아 그래 오늘도 수고하네 오셨습니까? 그래 오늘 수고해 아 오늘은 오소리와 다람쥐 12마리를 방사했습니다 오 네 아이들이 몹시 흥분한 나머지 어 정원을 뛰쳐나갔어 아이고 그리고 오늘 또 골든 리트 리버 15마리를 이렇게 마당에 풀어놨는데 응 애들이 응 봤어? 자유를 원하는 거야? 네 나는 그런 걸 원해 아이들이 여기서 그저 편 쉬다가 네 가야 가는 그걸 바랄 뿐이야 네 저는 그냥 한단 정원사일 뿐입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있기에 이 지금 이 정원의 호수 봐봐 이 맑은 불 이 안에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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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로 손수 한담 한담 퍼다 맞다고 제가 부르면 얘네들이 이제 올 정도예요 어 잉어가 이제 사람말를 해요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봐봐 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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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마 다들 밀 생각하지 마 다들 자고 있네 다들 자고 있어 밀지 마 어? 밀려고 하지 마 뭘 느끼지 마 아 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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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자 이렇게 해봐요 연태 완성 연태 진상 연태 완성 연태진상 연태축상 연태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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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태술상